그냥 그리면 쉽지. 앞부분 당겼을 때 그리기. 이거 해가지고 있잖아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그래서 지금 종이 비행기에서 종이 꺼내고 한국의 비행기에서 종이 꺼내고 사실은 정말 어려워. 여러분도 같이 한 번 종이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종이 비행기 그려보세요. 그리고 여러분은 또 그리기의 비행기를 그려주세요. 이거 하나만 보여줄게요. 외국은 종이 비행기. 한국에서는 milk carton은 이런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내가 맞춰줄게요. 한국의 milk carton은 이런 것 같아요. 이거 아닙니다. 요선인가. 이 물이 너무 어려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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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이런 것도 제가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얘기하면요. 여기가 똑같은 일자가 아니에요. 그죠? 이게 한 장이 아니라 여기는 낮아요. 여기 높고 이 부분은 낮게 돼 있어요. 그래 이게 두 개 이 안쪽에 접합되니까 들어가는 것을. 그런 것들까지 고민하는 여러분. 그죠? 맞죠 여러분. 참 어렵습니다. 네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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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